어제 조양호 대한항공 한진그룹 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.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 저의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 및 대한항공의 임직원분들께 심리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얘기를 하면서 여식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. 지난 금요일, 토요일, 토요일 밤에 이 사과물이 발표가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회장실의 방음공사였습니다. 그런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역실은 방음공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실리콘을 좀 더 뗄 때가 있어서 실리콘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. 이 아내의 목소리가 밖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 목소리 우리가 안 듣겠다라는 의미에서 방음공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만큼 여론에 무신경하고 무감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야 그렇죠.